사장님, 이거 이제 먹어도 될까요? 네. 응, 제가 하겠습니다. 에이, 영어 고생합니다. 이거 너, 너 이거 이거. 어, 먹을래, 먹을래. 이거,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고니. 좋아한다고 하네. 너 그때 이자카에서 이거 좋아한다고 그랬어.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먹을까? 먹어봐, 먹어봐. 진짜, 근데 진짜 맛있어. 고니. 뜨거, 뜨거, 뜨거. 진짜야? 아, 그렇지. 와, 진짜 맛있다. 그렇지, 그렇지. 왜 여기를 오자인지 알겠네. 아, 여기 완전, 내가 완전 튼다는 걸. 음. 와. 계란물에 걸 수도 많아. 여기서 딱 소주만 마시면,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하면, 내가 제일 원했던 그림이야. 내가 제일 원했던 데이트 그림. 소주 마실래? 야, 소주가 땡기긴 한다, 맞지? 짠, 소주처럼. 아, 소주 짠.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얘가. 약간 덥지? 어, 덥네. 지게가 뜨거워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 아, 미치겠네. 오빠가 그걸 얘기해줘 봐. 오빠가 진짜 찐 이상형이 뭐야? 찐 이상형? 오빠가 진짜 이상형. 근데 같이 있으면 재밌고, 어색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딱 돼. 아, 너와의 찐 이상형은 뭐야? 나? 난 나 좋아해 주는 사람. 그게 다야? 호만 아니야. 아니. 나 좋아해? 아니, 아니. 우리 결혼하면 아파트 하나 생긴 하지 않았나? 아, 그렇대? 아파트만 하려면 어떡해? 정말네, 정말네. 아빠, 아파트만. 뭐 한다고 그랬다고? 아파트. 둘이 결혼하면은. 웃기고 앉았네. 원래 아파, 세공기 뭐하네.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씨. 나 봤네. 생태 5개 포장. 잠깐, 안 뜯어봐요. 잠깐만, 2분만, 2분만. 아, 이거 배달 때문에 하자. 2분만 있다가, 2분만. 아, 2분이 여기 계시네. 2분이 여기 계시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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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나? 안 사겨요. 잘 어울리네. 잠깐만, 잠깐만 형. 갈 거야? 1분만. 5분만. 1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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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만.